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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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저는 여름 제품 쓰는 편인데 9월까지 되게 산뜻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산 송이 모공 클레이 마스크가 이렇게 튜브형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쿨링 효과도 있고 각질도 제거하고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여기 우산을 주셨어요. 이렇게 인스프리 로고가 있네요.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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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짧지 않아서 괜찮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봄과일용이고 얘도 이렇게 접으면 소매가 이렇게 귀엽게 돼있어요. 바지는 그냥 기본 긴바지예요. 이렇게 편하게 고무줄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은품인 것 같은데 얘네 두 개가 같은 거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머 너무 예쁜데요? 저 이거를 사지 않았는데 이렇게 휴대용 손소독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게 컬러별로 향도 다 달라요. 이거는 제 지인들한테 선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용도 소독티슈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는 소독티슈예요. 너무 괜찮다. 근데 이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풍성한 선물로 보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콜린스. 오늘은 얘네들을 넣어서 채소 오븐구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온 친구 통해서 받은 건데 에브리데이 시즌에 시즈닝이라고 소금, 머스타드시드, 블랙페퍼콘, 코리안더, 오니언, 갈릭, 파프리카, 칠리파우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시즈닝인데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마늘을 넣어야 돼요. 마늘을 넣어야 돼요. 오니언, 오븐구이 어휴 display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어. 뭐지? 뭐지? 이게 뭐지? 맛있겠다 이거 매울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뿌려드릴 건데 애들 칠 수 있어요 네, 여보세요 맛있겠다 이거 매울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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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찹거리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표정이 너무 안좋아 너무 맛있다 표정이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음? 왜 그래? 왜 그래? 오늘은 소금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P 고춧가루 미니콩 잘 익힌 고춧가루 다시 흰색 멸치 스팸 excitement 스테이크 끓iendo 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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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를 넣어서 식용유 김치 설탕 설탕 에어컨 소금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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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넣고 начif 계란? 계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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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ologic 시원하게 자른다 설탕 물에 썰어 노릇노릇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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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제 구멍합니다 오케 가운데가 비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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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느껴져? 음~! 맛은 쓰이는데 좀 짠데? 짜? 내가 짠 걸 모르겠어 지금 많이 짜? 오~! 아 그래 위에 소금 털어내고 먹어 고춧가루 이야 이 포트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어? 음~! 왜 이렇게 있지? 왜 이렇게 있지 애들들? 먹힌다 안돼 살쪄 애써 지금 살 빼놨는데 또 살찔 거야? 미안해 살찌면 안 되겠지? 미안해 그러면 그러면 밥을 먹을까 차라리? 고구마 말고 밥 먹을까? 밥 먹으러 가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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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야 갔어? 아 그럼 기대하시면 되겠네 응 아니 진짜 어 하나하나 나도 못 본 것 같다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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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어 맛있어 달콤 삼삭 과학의 지금 맛이 어때? 그 맛? 뭐랄까, 지구의 오밀함과 너눈한 햇빛에 맛을 담아서 만든 커피를 깊게 우려내는 느낌? 에티오피아의 귀여워 오 예쁘다 귀여워 웃을 때 예쁘다 얌전하고 조심스러워 귀여워 아우, 진짜 귀엽다. 한 번 먹자, 한 번 먹자. 아, 너무 예뻐. 진짜 귀여워.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인데 외출하고 와가지고 언박싱 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짠! 이거 제 생일 선물인데요. 이거는 공홈에서 주문했고. 지금 생일이라서 자축의 카드를 썼는데 되게 촉촉하네요. 이렇게 생일 카드 들어있고. 짠! 짠! 너무 예쁘죠? 제가 작년부터 지갑 선물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도 받지 못하고 올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블랙하고 이 색이랑 또 다른 것도 많았는데 친구랑 상의한 끝에 이 색이 예쁜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어요. 사실 블랙은 재고가 없었고. 카드는 이렇게 세 개 반대쪽에 또 세 장을 넣을 수 있고 동전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갑 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가방을 좀 작은 걸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작은 지갑을 좋아하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봐! 오 예쁜데? 예쁘지? 예쁘다? 잘 쓸게! 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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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마지막으로 맛있는거 한번 먹을까? 맛있는거? 맛있는.. 맛있는.. 이미 그쪽으로 가버렸어? 저기.. 저기.. 딩고? 간식? 아니면 차를 갈까? 버터 잘자 버터 잘자 버터 잘거야 아니면 간식 먹을거야 버터 잘자 버터 잘자 버터 안녕 버터 안녕 잘자 버터 간식은 안 먹을거야? 간식도 먹어야지 간식 먹으러 갈까? 아니면 버터 잘자 잘자 버터 잘자 버터 안녕 근데 간식은 안 먹을거야? 간식? 간식 먹을거야? 간식 아니면 버터 잘자 버터 잘자 버터 잘자 잘자 버터 잘자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 줄게 미안해 어핀이 어핀이 이리와 어핀이도 막아 이리와 인접